아 진짜 복장이 버려 신발이 딱... 뭐야? 특이 맞잖아. 어? 뭐야? 특이 맞잖아. 특이 맞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조금 릴렉스 하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힘이 너무 많아서... 힘을 좀 착 빼시고, 뒷에 공에다가 집중을 하세요. 제가 어디에 집중했죠? 위에 너무 살아있어요, 힘이. 팔 같은 데도 힘을 빼셔야 돼요. 오히려 그립을 조금 꽉 찌시면 팔에는 힘이 좀 빠지거든요. 목만 바꿔. 여기서 부드럽게 올려볼게요. 조금 천천히. 내가 진짜 이 샷 이런 거 한 번 쳐보고 싶었어, 진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이런 샷을 한 번 쳐보고 싶었다. 주인공이 돼보고 싶었다. 그린에 적중 시켜보고 싶었다. 백스윙! 어, 몸에 움직임 좋아하고 있는데요. 과연...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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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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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저... 아, 저... 아,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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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뭘 연습했어요. 연습! 야, 진짜로 많이 해! 여기, 사장님 잔드 씹으셨어요? 여기 마당에다? 아, 자, 자. 아, 여기요. 아, 여기 쉬웠어요. 연습 있죠? 이거 진짜 연습이었어요. 아, 연습. 자기 마음이 달려있잖아. 칠려고 하는데 이 정도 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공을 전혀 치지 못하고 스윙을 하는데 잔질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타수에 포함됩니까? 사실 정상적인 룰 범위 안에서는 스윙을 한 것으로 감추를 합니다. 발을 잡고 어드레스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공 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스윙을 했다는 것은 공을 맞췄든 안 맞췄든 스윙을 한 거군요. 그렇지. 그리고 위에서 자꾸 찍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냥... 그냥 쓸어서 공을 치시는 기분이에요. 쓸어 치셔야 돼요. 쓸어 치시면 안 돼요. 야, 나는 무슨 저는 이장하는 줄 알았다, 이장. 산소 옮기는 줄 알았다. 아, 여러분 약간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아시죠? 오케이, 뒤에서. 이번에 칩니다. 이번에 칩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너무 뒤에서. 골프는 매너 게임인데. 네. 네? 이번에 칩니다 하지 말고 그냥 연습이라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연습이라 해, 연습이라 해. 예. 찐다 말하지 마. 아, 뒤에서 뭔가 수근수근 대서. 자, 역시나. 생크가 나면서. 어, 또 벙커인가요? 아, 벙커를 들어가. 아, 이거 들어가고 말았네. 어떻게든 벙커에 넣는구나. 어떻게든, 어떻게든 벙커에 넣는구나. 저기 한 분이. 그냥 그 자리 둘째, 그 자리에. 과연 이번엔 잔디를 얼마나 파해먹을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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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트가 낫지 않겠니? 아니, 믿어주십시오. 오케이. 아, 믿지. 믿어달라고.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골프랑 믿음에서 퍼트에 올라올라? 아니요, 자기 믿음인데.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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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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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지금. 자, 아, 지금 지금. 이제 지금 이. 이특선수 방금 골을, 골을 주시려고 했어요. 치은 다음에 이거 잘못 말하면 맞자마자 아니까. 공을 주시려고 했어요. 와, 일부러 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러프에서 에이프론으로 올렸습니다. 저게 이장 한 것 좀 붙여줘요. 할아버지 추우시겠다. 해볼만해요. 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PGA. 보통 PGA에서 선수들이 한 무릎을 끄고 앉아서 채를 놓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곡, 라인을 본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 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골프채 갖다 놓고 어느 방향으로 칠지 포지션을 정하고 당구와 같이 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좋은 여자는 아니죠. 사실 항상 라인에 클럽을 놓으면 안 되죠. 반칙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친구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불쌍한 30대 이특이에요, 여러분. 칭찬이 필요한 이특이에요. 직선이죠? 직선은 아니고요. 오른쪽에 약간 언덕이 있나요? 네, 우측 약간 보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굴렀을 때 이 정도까지 이런 느낌으로 부르겠고 두 공을 두 굴리라. 또 이제 이특이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또 욕심이 생길 거예요. 무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처만 가면 돼요. 그럼 이특은 100% 다 한 거예요. 그 처만 가면 됩니다. 이특 칭찬, 한창 칭찬이 궁금할 라인. 이특! 들어가 180ight upbeat heartbeat 너무 잘했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가 19through amps 진이IDE 2등 너무 잘했다, 들어갔다 очень 잘했어 vomho妈 하지만 이 되어트를 너무 잘했습니다. 거기다api 경우가 아무래도iedzieć 는 소anna의 focus